원자재 시장 얘기 좀 해볼까요? 원자재 시장 하면 대표적인 게 유가일 테고요. 그 외에 요즘 2차전지와 관련된 소재 이런 것들도 관심이 좀 있으시죠? 겨울철이다 보니까 유가, 찬양가스 이런 부분도 가격이 좀 걱정되긴 합니다. 오늘 전문가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최진영 연구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유가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장에는 유가 관심들이 많으시니까요. 최근에 오펙의 증산 얘기가 나왔다가 해프닝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정확하게 이슈를 좀 점검을 해 주실까요? 일단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오펙플러스가 50만 배로, 일평균 50만 배로 가량 갔다가 미국을 의식해서 증산할 수도 있다는 식의 보도들이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사우디 에너지 장관과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쿠웨이트, 이라크까지도 동시다발적으로 부인하면서 결국 이게 해프닝에 그쳤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증산할 이유가 없다라고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시장을 놓고 보면 굉장히 루머가, 팩트가 아닌 루머가 시장을 변동성을 주고 있는 형국인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블룸버그에서 중국이 락다운을 제로 코로나를 완전히 해제할 것이다 라는 식의 보도들이라든가, 내지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번처럼 증산 가능성 이런 것들이 사실 팩트가 아닌 이 같은 루머가 시장에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봤었을 때 뭐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점은 방향성일 테니까요. 왜 아니냐라고 보냐면 결국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사우디 입장에서 걸프 산유국들의 재정균형 유가와 두바이유 간의 스프레드를 보면 지금 사실 여전히 플러스, 즉 이익을 얻는 구간이지만 점점 그 폭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난 상반기와 비교해보면 이익 구간이 점점 배럴당 20불대까지 계속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다면 이익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 굳이 증산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수요가 이렇게 깨져나가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갈등 측면, 즉 미국과 사우디 간의 사실 인권은 대의명분이고 사실은 안보적인 측면 때문에 바이든은 중동에 대해서 안보를 보장을 안 해주려고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사우디와의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걸프 국가들 역시도 증산할 이유가 점점 없어지고 있더라. 그런 방향성 측면에서 이 감산의 가능성이 요원하다라면 유가단에서는 내년도에 디멘드의 유가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상세의 전류는 시장을 왜곡하는 존재, 옥팩플러스의 존재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증산이 잘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미국하고 사우디의 관계가 조금 애매해졌죠. 그 끈끈한 관계가 아까 안보 문제라든지 이런 거 정권이 바뀌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사실 최근에 러시아산 가격상한제 도입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석윤은 우리가 필요하고 사겠다는 사람이 나 이 가격 이상에서는 안 살 거야라고 선언한다 그래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말이 안 되는 조치일 테고,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 가격상한선을 어디다 두는지에 대해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전날에도 그리고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게 이 가격상한선을 갖다가 배럴당 지금 65불에서 70불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전날에 유가가 하락하는 요인이었냐면 지금 우랄류 가격이, 우랄류가 중요해요. 러시아산 우랄류 가격이 판매가가 최소 못해도 66불에서 68불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 말 즉슨 65불에서 70불 사이 구간의 가격상한선이라면 러시아 그냥 계속 수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뭐야, 가격상한선이 이것보다 더 낮게 예상을 했으면서 이것 때문에 푸틴이 보복할 거야라는 식의 기대심리가 있었는데 이것이 해소되면서 사실상 공급은 그대로 하네? 하면서 유가가 오히려 하박 리스크로 전환을 따라 볼 수가 있겠죠. 상징적인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팔고 있는 가격 정도의 상한선 만들어주니까 얼마든지 러시아가 그 가격에 팔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천연가스 시장은 어떻습니까? 유럽은 천연가스 시장이 더 민감하게 움직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좀 천연가스 시장, 물론 천연가스 시장에 벤치마크 시장이 없어요. 유럽은 TTF, 영국은 MVP, 그리고 우리나라가 쓰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쓰는 거는 JKM, 미국은 헨리업일 텐데 저는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먼저 미국부터 말씀드리자면 미국은 천연가스, 저는 방향성 나쁘지 않아 보여요. 남방 시즌 앞두고 있는데 왜 헨리업은 여전히 부진한가를 놓고 봤을 때는 헨리업이 그동안 기대감을 받아왔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럽형 수출 기대감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남방 시즌 기대감이죠. 이 남방 시즌 기대감은 미국 내에서의 수요예요. 그런데 이 유럽형 수출 기대감은 후퇴했죠. 왜? 프리포트 LNG 터미널이 화재된 이후로 가동이 계속 연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럽형 수출 기대감은 톤다운됐고, 그럼 두 번째 남방 시즌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곧 있으면 11월 말부터 남방 시즌 도래하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수요가 확대되는 구간입니다. 그걸 감안하면 지금의 미국의 헨리업을 천연가스 가격은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희는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 측면에서 유럽은 어떤가. 유럽은 저희는 지난 8월에도 그렇고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남방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톤다운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왜? 수요는 좋은데 어째선가 계절 속 수요는 있는데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점은 정치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러시아한테 천연가스를 거의 안 받고 있습니다. 거의 제로화에 근접했기 때문에 대부분을 LNG로 전환했기 때문에 정치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드 스트림 터졌을 때도 TTF는 크게 변화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결국에는 값싼 PNG에서 값비싼 LNG로 전환했기 때문에 과거 레벨로 돌아갈 수는 없어도 레벨다운 가능하다. 두 번째는 결국 대체전력원, 천연가스는 전력원이기 때문에 대체전력원들의 조업이 최근에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원전이나 수력발전이라든가 석탄발전 이 같은 부분들이 열돔 현상이다 보다 라니냐의 영향을 갖다가 축소되면서 가동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거든요. 하천 수위가 올라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공급이 개선된다면 마찬가지로 천연가스 역시도 크게 변동성을 갖다가 유럽은 주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천연가스 가격이 그렇게 위로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네요. 생각보다 빠르게 유럽이 러시아의 PNG로 들여오던 천연가스를 LNG로 빨리 전환을 했고 다른 대체 수단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는 그렇고요. 그럼 원유는 유가는 내년에 가격대를 어느 정도로 전망하고 계세요? 저희는 레인지를 갖다가 WTI 기준 하단을 70불, 상단을 100불로 접근하고 있고요. 박스권 하에서 상저하고 방향성을 일단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100달러 정도라면 그래도 시장에서 견딜만한 가격 아닌가 너무 높은 가격을 올해 많이 봐가지고 70에서 100달러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군요. 최근에 연만정만 보고서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의 제목이 원자재 재고가 부족하지만 문제는 전방산업의 재고다 이렇게 쓰셨거든요. 좀 해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요즘 재고가 없다 없다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석유 제품도 재고가 없다 하지만 실제로 바라봤었을 때 메탈도 그렇고 그런데 원자재는 후방산업입니다. 중요한 점은 전방산업의 수요거든요. 이들의 수요가 결국 원자재의 수요를 리딩해 주거든요. 그런데 과연 전방산업의 수요가 지금 괜찮은가?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전방산업 수요 지금 약해지고 있죠. 왜 원자재는 후행 자산 경기 동행 내지 다소 후행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경기 디멘드가 약해지는 수요가 약해지는 걸 갖다가 뒤늦게 반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있겠죠. 금리는 부동산을 자극하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실업률을 갖다가 선행합니다. 대략 한 10개월을요. 왜? 집은 단순히 집이 아니라 결국 내구제라든가 운송수요라든가 이런 걸 연결되기 때문이죠. 이들의 디멘드가 내년 1분기 때 순차적으로 안 좋아지고 이들의 고용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원자재 역시도 결국 재고, 결국 원자재 재고 지금 타이트하지만 후행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내년 상반기 때 조심해야 될 구간은 여전히 유효하다 정도를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영근님 그러면 원자재 시장 쪽에 투자를 고려한다 그러면 어떤 섹터가 유망해 보이십니까? 저희는 경기 구간별로 봤었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는 내년 전체로 보면 금이 가장 매력적이 보이고 단순 금에 대한 ETF나 이런 것보다는 금관기업 관련된 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 이유가 금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 경기가 둔화될 때면서도 동시에 리플레이션이 다가오기 직전에 금이 매력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슈가 결국 내년 한 해라는 거죠. 결국 경기가 둔화되면서 구리 대비 상대 성과가 강해지고 동시에 내년 연말로 갈수록 리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을 금이 받을 거고 두 번째 결국 금리 단에서 더 이상 오르기가 어렵다면 내년에 장기물이 상반기 때 상단이 제한적이라면 금의 하방 리스가 제한되기 때문에 금관기업 금도 매력적이지만 금관기업 단에서 코스트 푸싱 인플레이션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관기업 특히나 더 매력적일 수 있겠고요. 원자재 시장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내년에 만약에 원자재 쪽 투자 고려하신다면 금 쪽 괜찮고 그냥 단순히 금 선물이라든지 금과 관련된 거 말고 금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금관 관련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에 투자하시는 게 좀 낫겠다라는 조언까지 확인했네요. 최진영 EBS 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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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